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자유 방해죄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법리 검토하자는 이상 현재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김한규 캠프는 모든 국민은 투표에게 참여할 권리가 있고 투표율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게시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